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아 이제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가요? 3월 31일 말일이요 또 뭐가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뭐가요? SH생명에 오늘 가입하고 오늘 가입하고 내일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아서 남성분들의 전립수암 여성분들의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간암 여러가지 암들이 있잖아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걸렸어도 90이라는 면책기간이 대한민국 암보험은 모두 다 적용이 되지만 이 SH생명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 90이 이내 면책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1년 미만시에 암에 걸렸을 땐 50%만 지급을 받는 반면에 이 S생명 같은 경우는 50%라는 감액기간이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면책기간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다가 정말 재수없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100%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네 S생명이죠 SH생명 통화건강보험 1 일단은 지금 해양원급 미지급형으로 가입을 저렴하게 하는데요 바로 보장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면책기간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이 3월 31일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정말 아쉽게도 3월 31일 이후에는 판매가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 유병자도요 보장형이 똑같습니다 자 어디 회사들은 표준체 일반형은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고 또 간편 유병자 보험은 한도가 적게 가입이 되는데요 다같이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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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체 일반형과 유병자 간편 보험 보장한도가 똑같이 일반과 똑같이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표준체와 간편 보험이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 차이가 당연히 간편이 좀 비싸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간편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많이 아니에요 몇천원 차이가 안되다 보니까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남녀 특정암 남녀 특정암은 남성같은 경우는 전립수암 여성은 이제 3천만원이 유방암인데요 일단은 타사같은 경우는 전립수암이 걸리면 일반암에서 5천만원 나가고 끝나요 좀 아쉽죠 하지만 이 신한암 보험 바로보장암 보험은 내가 전립수암 걸렸다 5천만원 받고 나중에 위암이나 간암 걸렸다 또 5천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반대로 네가 위암이든 간암이든 걸렸다 5천만원 받고요 그 다음 나중에 또 전립수암이 걸렸다 각각 5천만원 합의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올해 24년 3월 31일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자 남녀 특정암도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유방암이 그 전엔 물론 5천만원 했다가 3천만원 내려갔지만 지금 나름대로 경쟁력도 아직까지 있다 그래서 암진단비가 두 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암 걸렸으면 5천만원 유방암 걸렸으면 3천만원 반대로 유방암 걸렸으면 3천만원 또 다른암이 걸렸으면 5천만원으로 두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소외감 진단비도 갑기경제 대장전망량까지 천만원까지 일반암의 20%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기본과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 이상품 지금 이제 불티나게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세 여성기준이에요 여성기준으로 역시 20년당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주계약 10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제3항 3천만원 이 제3항은요 최저 보험료가 일단은 최저 보험료는 2만원부터인데요 7만원 미만시에는 제3항이 들어가야 돼요 7만원 미만시에는 7만원 이상시에는 제3항 안 넣어도 된다 특히 남성분들이 7만원 넘기 때문에 솔직히 안 넣으셔도 돼요 7만원 이상은 근데 7만원 미만은 특히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제3항을 넣어야 돼요 바로보장 일반암 5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남녀 남자들은 전립서 여성들은 유방암 3천만원씩 갑기경제 천만원씩 넣어드렸고요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 이런거 다 넣어서 보험료가 얼마 안하죠 그래서 4만8천원 아니 5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체로 50세 여성 표준체로 5천만원인데 4만8천만원 밖에 안해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보험료 워낙 저렴하죠 자 다음은 간편보험이에요 자 간편보험 사람들이 비싸다고 했는데 비싸지 않아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반암 들어가고요 제3항 똑같이 들어갑니다 7만원 미만이니까 일반암 5천 유방암 3천 갑기경제 소외감 천만원 납입면제 보험료 얼마에요? 5천만원 넣는데도 유병자 3, 5, 5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5만9천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표준체는 5천만원 넣었을 때 4만3천원 유병자는 5만9천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다음은 한화 손해보험이에요 한화 손해보험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암 2천만원 넣었을 때 일반암 2천만원 넣었을 때 보험료가 얼마죠? 2만3천원 50세 여성 기준으로 네 2천만원 넣고 갚기경제 넣었을 때 2만3천원 보험료가 저렴하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또 하나 한화 손해보험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액 면책 없는 그러니까 바로보장 감액 면책 없는 걸로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2천만원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갚기경제 4만1천원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편 표준형은 한화 손해보험이 2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신한처럼 5천만원 표준체가 안 되고 2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2만3천원 그래서 2천만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병자 유병자 255 보험 50세 여성 간편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4만1천원이에요 4만1천원 4만1천원 근데 신한권 얼마? 5천만원 넣었는데 간편 보험이 근데 보험료가 5만9천원이었어요 5만9천원 네 근데 여기 한화 손해보험은 얼마다? 2천만원 넣었는데 4만1천원 그러면은 거의 2천만원 넣었으면은 4만1천원이잖아요 그러면은 4천만원이면 거의 8만원 뭐 5천만원이면 돈 10만원 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한 라이프는 5천만원 넣었는데 5만9천원 그것도 유방암이랑 일반암이 2번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신한이 왜 미친 안보험인지 많은 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맞죠? 자 다음은 현대해상 네 현대해상 50세 여성 역시 3만원 뭐가 3만원이냐 일반암 바로 즉시 면책 감액기 없는 이 2천만원이 2천만원 넣어들었어요 근데 보험료가 얼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만원 거의 손해보험 쪽은요 아까 하나 손해보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현대해상도 그렇고 지금 바로 보장 면책 감액기 없는 건 2천만원밖에 안 돼요 신한처럼 5천만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한은 5천만원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4만9천원 정도로 가입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2천만원 넣는데 3만원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라고 하면 6만원 정도 하겠죠? 근데 2배니까 하지만 4천만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2천만원 넣는데 3만원 매우 비싸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간편이에요 간편보험도 지금 2천만원이에요 간편 네 3, 5, 5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3만3천원 3만3천원 2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간편도 신한처럼 5천만원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면 2천만원을 때가 3만3천원 4천만원을 때가 6만6천원이잖아요 6만6천원 근데 5천만원이면 한 뭐 8만 얼마 정도 하겠죠 대략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신한처럼 5만9천원에 간편 3, 5로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신한께 미친 안보험이라고 초미친 미친 안보험이라고 저 보험망이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아 훈국 호랑나비 훈국 화제예요 자 훈국화제도 역시 20년나 90세 만기 그나마 여기는 좀 저렴하네요 얼마예요? 일반암 2천만원 갚기경제 4백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암 2천만원을 때 면책 감액기 없는게 2만4천8백39원 2만4천 예를 들어서 2배 4천만원 가입이 된다고 해봐요 얼마예요? 대략 5만원 돈이에요 5만원 돈 근데 5천만원이면 거의 6, 7만원 하겠죠 6, 7만원 근데 역시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 얼마다? 표준형 4만9천원으로 5천만원까지 거기다가 유망한 보너스로 다시 한번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역시 신한라이프가 대박이라는 거 자 간편 보험이에요 간편은 3만원 똑같아요 네 일반 상해삼암 1천만원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2천만원 갚기경제 4천만원 항암양문치료 3만원 이거 항암양문치료 빼도 되는데요 최저 보험료가 3만원이에요 최저 보험료가 3호 간편 보험 훈구화재는 3만원 맞추기 위해서 네 여기 항암 방사선양문치료비 따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2천만원인데 3만원 4천만원이 얼마죠? 더블스쿠어 그러면은 6만원 돈 네 6만원 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거의 뭐 5천만원 예를 들어서 가입이 된다 그 7만 5천명도 하겠죠 7만 5천원 왜? 지금 2천만원에 3만원이니까 이거를 천만원당 1만 5천원 그럼 1만 5천원 곱하기 5 5천만원 해보세요 525 7만 5천원이잖아요 7만 5천원 대략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가정하에 근데 어차피 2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간편히 근데 신화는 5만 9천원에 일반화 5천만원 유방암 3천만원 남성은 전립사 5천만원 되기 때문에 역시 가성비 부분에서는 신화 라이프를 쫓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밤 늦었으니까 핵심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 면책 감액기 없는 바로 안보험 일단은 지금 신화는 신화 같은 경우는 4만 8천원에 가입이 됩니다 신화는 4만 8천 950원 일반화 5천 유사함 천만원 유방화 3천만원 제3화 3천만원 의무로 들어가야 되는데 5천만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 8천원 하지만 타산은 2천만원밖에 안되구요 그리고 보험료가 2만 4천원 2만 3천원 3만원 보험료도 비싸고 한도도 2만원밖에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2천만원밖에 2천만원 쓰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2,3만원대로 저렴하겠죠 하지만 5천만원대에 4만 8천 950사원이 신화 라이프 5천만원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보호망이 표준체 설명해 드렸구요 역시 유병자 보험도 설명해 드릴거에요 유병자 보험도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유병자 보험도 3호 신화 라이프는 5만 9천 178원 일반화 5천까지 돼요 네 타산은 3만원 4만원 3만원 물론 보험료는 신화인 비싸죠 비싼 편이 아니에요 5천만원 쓰니까 5만 9천원이에요 타산은 2천만원대가 3만원 4만원돈입니다 여기서 4천만원이라 했을 때는 2배 보험료 거의 6만원 8만원 6만 6천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5천만원 쓰는 8,9만원이 나올거에요 근데 5만 9천원에 일반암 5천 딴 데 2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딴 곳에 20%니까 400만원밖에 안되겠죠 그리고 남녀 특정암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수암 전립수암은 5천까지 되고요 유방암 3천 타산은 유방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받고 끝나요 하지만 신화는 일반암에서 간암이든 폐암이든 5천만 받고요 나중에 유방암 걸리면 3천만원 반대로 유방암이 먼저 걸리면 3천만원 타산은 2천만원 받고 끝나요 최초 1회만 받고 하지만 신화는 3천만원 받고 딸은 요즘에 암이 2차암 3차암 전이암 재발암 많이 걸리잖아요 일반암에서 또 5천만원 진단금이 받을 수가 있어서 합이 8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중요한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면책 감액이 없이 5천만원 바로 일시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큰 미친 초대박이지 그러니까 저 보험망이 생각을 합니다